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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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좋은 주말 보내고 계셨나요? 하하 웨일이 그...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아 집에 있었습니다 아 좋구요 일어나 어디 나가 있을 수 있나요? 아주 우리 전형적인 우리 BJ들을 하루 일궈야지 네 후로 BJ들은 주말에 나가지 않습니다 네 그럼요 방송해야지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저... 저는... 아 여가를 하셨구요 자! 젤라마님 묘가시다 불교 오셨구요 예! 젤라마님 몸매관리 르르르르르르르르르 아... 너무... 너분 텐션 터진다 내려가 아 진짜... 초대보냈어요 네 오늘 신났습니다 네 들어갈게요 네 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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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아 우리 마침 우리 프레르핀친구 T.O가 내게 How are you 라고 좀 보내줬네요 에이! 에벨바 T.O한테 같이 해외여 1-64 뭐예요? 한생한거예요? 저건? 제라마님 닭대가리이시네. 닭대가리. 다시 리셋 시키는 거예요. 아 진짜 그런게 있구나? 제라마님 완전 닭대가리이네. 대로형이 하면 어울리겠다. 있냐? 애니가 계세요? 애니가 계세요? 헐. 어 뭐야? 어 늑대로 바뀌었어. 대답해. 닭대가리. 어? 그건 좀. 나도 얼굴 바꾸고 싶어. 그거 인벤토리가서 확인해 봐. 뭐 있나. 인벤토리. 저분은 레벨 100인 것 같은데? 뭐야 이분, 이분, 이분 왜 들어왔지? 같이 할까요? 어 일단은. 많은 건 많아서 좋지 않나? 마스크. 근데 이거 쉬운 거에 비춰서. 집에서도 할 수 있어요. 아 오케이 오케이. 좋았어. 가자. 르르르르르. 우리는 경찰을 털, 아니 은행을 털기 위해 모인. 장도들이지. 뭐지? 베인즈 플레인. 상점 4개 터는 거에요. 아 상점 4개? 네. 보시면은 제목도 4스토어스라고. 아 그러네. 아 이 남이들. 뭔가 스케일, 스케일이 좀 짝네. 은행 정도면 클 텐데. 어 가볍게. 하는 느낌으로. 오케이 오케이. 레디. 이 앞에 나오는 아저씨는 누군가요? 음. 그 의뢰인. 아 의뢰인. 레디 원치 어스. 우리, 블레디 우리에게 원한대요. 오케이. 자 G버튼 길게 눌러서 마스크 씁시다. G버튼 바로? 네. 프리페어링 마스크. 오 마스크. 아 맞다. 이렇게 하는 거 있지. 해가지고. 오오. 오오. 어 나 이런 FPS 이런 거 되게. 적응 못하는데. 잠깐만. 오오오. 잠시만. F를 누르면은. 애들이 누워요. 어 F. 아 맞아 맞아. 어이. 이거 어떻게 하는 거더라 여러분. 뭐야. 어 야 누나왔어. 그래서 이제 안에. 금포 같은 게 있을 거예요. 금포에다가. 드릴을 이제 달면 돼요. 오케이 오케이. 형 나 다쳤대. 뭐가 다쳐? 너 왜 다쳤어. 나 경찰한테 총 맞았어. 벌써 왔어 경찰들? 어. 나 지금 이거 문 따고 있어 기다려봐. 아 진짜? 알았어. 어머 해줄게. 오케이 오케이. 내 딜을 좀 봐줘요. 들어왔어. 열었다. 뭐야. 뭐야. 이게 뭐야. 뭘 연거야. 이런 정신나가냐고. 뭐야. 야 뒷문으로 하는 문을 열었어. 이거나 우리 보고자. 뭐야 이거는. 여기 뭐야. 여기 무슨. 이거 드릴로 따고 있나봐. 기다리자. 드릴로 이렇게 보면. 옆에 시나도 나와있어요. 가까이 가니까 막. 뭐야. 경찰 떴다. 샤워하는데. 나도 막 총 좀. 오 오. 오 이게 불충이야 이게. 맞은편에 저도 경찰 아니야? 아 시민이구나. 맞는거 같아. 시민 잡으면 돈깎여요. 어. 어. 나 시빌리언 잡았대. 시민 잡았대. 시민 잡았대. 앉아. 경찰 왔다. 오케이. 경찰. 이거. 종두전 하면 시야가 막 흔들리는데. 그러니까. 여기 차. 차 폭파시키자. 차 폭파되나? 차 폭파. 폴더 F2. 타이 핸드. 어. 손 목다. 오. 예스. 이 분. 굉장히. 뭐야. 그렇네. 겁에 지르셨어. 좀 더 해볼까? 아우 예스. 헬로우. 폴리스맨. 경찰이 별로 없다. 생각보다. 이거 뛰는거. 스피트고. 아 이거. 난이도가 낮아서 그래요. 아가씨. 아가씨. 내리 박으세요. 그래요. 조금 어려운걸로 할거 그런가? 우리가. 좀 하기 괜찮을만한 그런거. 이 아가씨. 손을 못보놔야겠어. 음. 아우 좋아. 아 좋은 엉덩이를 가진 소녀로군. 미니건이랑 RPG있다고? RPG는 좀. 너무 센데? 어. 뭐하는 짓이야 빨리. 어 그래. 대가리 박어. 대가리 박어. 대가리 박어. 어. 야. 손먹는게. 어. 안 지나간다. 어. 어디 또 드릴 막혔다. 왜왜왜왜왜. 아 고쳐줘야지. 어. 여기 맞네. 특수부대 왔어. 뒤에 특수부대.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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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나와봐 나와봐. 어. 다 왔어. 구르는거 봐. 개멋져 야. 다 치워줄게. 일로와봐. 일로와봐. 내가 시민. 시빌리언신. 어. 왓. 왓다. 이거 누구야. 이거 뭐야. 이거. 홈이다. 홈. 왓다. 네가 뭐하는여자야 너. 왜 이렇게 옷차림이야. 어. 묶어. 일단 묶어. 묶어 나. म마다. etter 나 케이블리 없어. 나 얘가 묶었다. 나 줄 다 썼어. 어 됐다. 묶었다. 맛있다. 얘가 묶었어. 뒤엔 tsunami 오는데? 어내 없어, stopped. 케이블. 케이블. 어디서 왔지? 케이블 원래 그냥 한정되어 있어요 누워 누워 아 괜한 괜한 여성들 묶었네 그러네 누워누워누워 아까 저런 애들 묶었어야 되는데 유니드 케이블 타임 일로와 오우 오우 개만나 많이온다 많이온다 조심하세요 넵 아 이거 거의 그냥 뭐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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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거의 디펜스인데요 그냥 동찰라 원래 맵마다 좀 달라요 아예 막 움직이면서 가는 맵도 있고 아 오 이런 어 나 다쳐가지고 그런가 왜 이렇게 속도가 느리지 속도가 느리다고요? 그럴 리가 없는데 매형님 체력 많은데요 아 여기 완전 BJ들을 위한 공간인데 형 안녕하세요 방금 잘되겠다 조그매력입니다 그러면 아 게스트 게스트 오셨네 여기 노란 가면 안녕하세요 센터로 오세요 제멋때론입니다 제멋때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우 야 메딕이다 메딕 뭐지 이거 뒤에 나 여기 있어요 저 줄게요 됐어 내가 아니 뭐야 내가 먹었어 내 거 내놓아 아 하나 더 있어 뒤에 좋아요 좋아요 아 노래 개 좋다 노래 좋죠 오 pads 이게 뭐야 솔직히 이거 잘 팔려요 어 어 저기 사람 하나 도망가는데 노노노 너노노노노노노 어蛇 네 이 게임은 미션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이 assigning 이거는 조금 어 아니 지금 정적인 미션이죠 손을 놓고! 손을 놓고! 손을 놓고! 거의 그냥 강도야 진짜 오 여기 왜이리 많냐 받아봤어 나왔어 나왔어 살았어 어디있어? 백하고 있는건가? 지금 보시면은 전화가 왔어요 오케이 아 이게 드릴이 멈췄었네 방금 좋았어 저 드릴이 다 뚫을때까지 기다려야되는거에요? 야 우리 이거 가게하나 털나고 SWAT까지 물은거야? SWAT까지 물은거야?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얘네 근데 왜이렇게 멍청하지? 오우 음 와 많이온다 이게 쉬운 난이도라 그런가봐 아 그런가봐 어 아아아 아 지금 보시면은 어설트모드가 끝난 상태에요 그러니까 약간 좀 잠잠한 상태 아아 잠잠한 위에 노란색이 막 뜰거에요 한창 애들올때는 지금은 그냥 시간만 남아있잖아요 크으 역시 스팀 여왕이야 어 잠깐만 나 죽겠다 어디있어 저 안보이는데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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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테 금방많은데 지금 은퇴 은퇴 뒤에도 있다 경찰 들어왔다 스팀 찍는거에 아주 재미가 있어요 RPG처럼 이 아줌마 뭐하는 짓이야 가만히 서가지고 뭐하는거야 왜왜왜왜 나 꿇어 안거야 어 어 도망간다 잡아 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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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 맞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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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해 맞는데 여기 여기 다쳐져있습니다 정리했스 한 마리 있는거 같은데 아 없구나 아 근접으로 때려보고싶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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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접 이 버튼으로 쫙쫙 찌르면 되요 아 쫙쫙쫙 좋아 좋아 내 권총으로 권총으로 불굴의 사나이를 보여주지 일로와 이 새끼들아 아 잠깐만 뒤져요 저 이거 경찰들 잡으면은 총알 주네 네네 그걸 먹어야 될거 같애 많이 주네 여기 들어간다 한 마리 아 나 자 나 나 나 피 피 피 피 없어 피 없어요? 이거 제가 줄게요 이거 이거 나 피 없어 러니 러니 도둘가븐 러니 아 진짜 없네 얘는 이게 다야 근데 저기 맞은편에 뭐 나왔네 저거 뭐야 금고 열렸으면은 오 얘들 개많아 잠깐만 금고 금고 아마 하나씩 좀 열렸을텐데 금고가 금고가 어딘지 안 모르겠어요 금고가 수류탄 같은거 없나? 수류탄 그 DLC팩을 사야되요 와 수류탄을 돈 주고 사야되 그걸 현질로 아 양심없는 새끼들 진짜 아 원래 근데 전작에서도 수류탄이 없었던거여가지고 에 FPS에 수류탄 돈 주고 사야되는건 처음인거 같네 어 어쩔수가 없어요 어우 적 많다 좀 사려야겠다 어 방금쎄요 좀 사려야되 지금 어 금고가 또 어딨지 제가 저기 쓰고올께요 에이케이 나 총알고 가야되 어 죽었어 한명 어 뭐야 한명 왜 쓰러졌길래 금고 어 어 이제 팬 기다리면 되요 팬? 어우 나 쓰러진다 도와줄께요 어디요 제가 도와줄께요 띵 플레이칸 에이 아 팍! 어 조미력 워즈다운 조미력 향해간다 어 너 뭐야 친구 있네 이미 뭐야 이거 뭐하는 새끼야 이거 어우 나 건축 쏴야겠다 총알이 없어 이거 경찰총은 어 뭐야 오 크루스탄 맞은거야? 좋아좋아좋아 아 이거 총알 와아야 멜로가 빨리 피해라 거기 반대편에 개많타 어 제가 갈게요 어마어마하게 온다 옆 건물에 많이 왔어 옆 건물에 옆 건물에 아 팍 팍 아 바글바글한데 맞은편에서 한 3명 정도 몰려와 야 가게 하나 지키려고 몇 마리를 보내는거야 가게 4개 저거 거리 이 정도 정가하고 있으면 이 정도 놔야지 얘들이 총알을 죽을까 얘들 죽이면 총알 떨어져 오오오오 누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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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뭐 그 총알 총알백 아마 가방같은거 갖고 있으면은 가능해요 어 이제 이제 탈출하시면 돼요 전자표들로 더 따라와야되는데 오케이 오케이 갑시다 커버밍! 인커밍! 난 일로가야지 잠깐만 살려줄게 살려줄게 어떻게 살리지? F구나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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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막했네? 일로 나가면 돼 앱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나가시면 됩니다 아 일로? 아 됐다 여기다 여기다 난 먼저 갑니다 간다 우리 뮤비들은 빨리 들어가야돼 짐이 안되게 잠깐만 컨트롤 컨트롤 내려가 컨트롤 내려가 어 탔네 뭐야 탔다 아 너 위에서 갔나봐 위에 타고 영화 찍었네 아 이것도 좀 지루한데 이거는 밴이 사고가 나가지고 이제 아 밴이 설치 얼마나 하셨어요? 뭐야? 설치 얼마나 하셨어요? 아 네 아 맞다 곧 끝나나요? 아 게임 정신없고 좀 그러네요 네 깍시리 아 끝났어요? 아니요 더 아직 남았어요 아 그래요? 저 곧 다 돼가요 오케이 오케이 이번판까지 하고 그러면 하면 돼요 응 F**k 그런가? 빵! NO 아 난 씨발 여기 떠날 수 없다고 저는 다른 밴 옮기 전까지 기다려야돼요 다른 밴? 네 앉아 앉아라 일단 얘들 다 앉게 만들자 앉아라 우리는 당신을 죽이고 싶지 않습니다 집인여러분 문단스완 온다 아 이거 조금 오랜만이다 노래해봐 대박이다 어 개 신나 아 리듬에 맞춰서 막 하게 되는데 아 사람 죽이는데 신나는건 처음이야 INA 당연히 으흐흐흥 어우 heeft S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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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kевkk 오우 많이 맞아서 rpg가 있어? 네 그것도 팔아요 돈주고 게임 돈? 아 설마? 어 스모크스모크스모크 우리 어디 안전한데 들어가있으면 안되나? 어 여기 들어가시면 그냥 이쪽에 이쪽에 계세요 제가 있는쪽 그나마 괜찮아보이네 싸가지없는 시민이 도망가길래 싸 죽였습니다 야 안돼 죽이면 돈갈끼데 뭐 이거 털면 돈 더 많이 뭐 뭐 투자했다고 생각하지 뭐 연막탈 왜이렇게 많아 아 저 저 화면이 좀 달라보이는거 혹스워드라는걸 깔아서 그래요 다른분들하고 좀 달라보일거 왜? 아 유아이가 전 좀 다르거든요 여러분들하고 폭스워드라는 모드를 깔았어요 저 싸가지없는 시민 아 야 내밀어 내밀어 야 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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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안되겠다 내가 묶을게 기다려봐 여기 한 명 더 간다 한 명 더 간다 야 앉아 어 저 이제 나가면 돼요 여기 여자있다 어 나가라고 저거 나가면 되는데 아 오피스걸 오피스걸 좋아 아냐 그런거 지금 그런거 할때 아니야 아 아프다 나도 약해졌네 레벨 초기했더니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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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많아졌는데 엄청 많아졌어 어 저희 45초 남았거든요 어 많이 아파 많이 아파 많이 아파 빨리 가자 아 여기네 뱀 여깄네 레넉아 어딨어 누웠어? 가요 가요 어디가 너 왜 이리 멀어 아 나 총알 개맞고 있어 야 잠깐만 어 보여줄게 오케오케 아 나도 들어갈래 아 좋다 나도 아 좋다 나갔어 야 이렇게 아는 분들하고 하니까 재밌네 지난번에 혼자 할때는 좀 협의였는데 게임도 모르겠고 뭐해야되는지도 모르겠고 아 좋아 엠바레 조 매력 아 돈 이정도 많이 번건가? 아니요 아 이 돈으로 총같은거 살 수 있죠 어쨌든 네 총하고 스킬 뭐야 찍어? 스킬 사는게 중요해요 스킬 피커 카드 나 센터 나 머니 돈 어 나 2만 2만원 벌었다 보지 나는 총같은거 카드 떴는데? 레벨 2업했어 좋아 나도 스킬 찍어야 되는데 스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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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 찍어야 되는지 까먹었다 엠포서 엠포서 어 레이 고스트 하얀씨 퍽티브 퍽티브 넵 다 끝났으신거에요? 세딩 여러분 뭐할까 여러분 여러분 뭐할까? 고스트? 고스트 다들 스킬 찍고 계세요 그러면은 넵 어떻게 스킬 나는 고스트 할게 퍽티브 나 그때 스킬 받았다고 어떻게 찍어? 아 죄송합니다 제가 갑자기 깨게 되가지고 여기서 뭐 사야? 스킬 스킬 그리고 퍽티브 아 호스트 기본을 산다? 다이아6 컨트롤 프릭 더 스킬 다이아1 아 지금 내가 할 수 있는건 로크밖에 없네 그럼 원포인트 인포서 찍으라고 다이하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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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캔 유 유 유 유 유 유 유 프라이머르 웹폰 인 브레이드 아웃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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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드웨어 엑스 아무거나 막 찍자 어 그릴을 25% 더 빨리 하고 아 이거 해야지 뭐가 이제 스킬포인트가 부족하네 안되네 뭐 레벨업을 하시면 되고 나노도는 이제 총을 사시면 돼요 아 퇴 테이블 파이 유니트 스팬 원 모어 턴 아 어 야 좀 75%나 빠르게 사람의 손을 묶을 수 있대 좋았어 그런거 좋아해? 어떻게 해 이거 아 더블클릭하면 되는구나 자동으로 적용 되겠지 뭐 두번째 총 뭐 좀 써볼까 나디노프캣이야 돈이 없네 포박 성형이래 밀리 내 나라에는 원티어 스킬을 찍어야 된다고 주먹으로 아 예스 포박 스킬을 배웠습니다 다들 정장 안 입고 있네 나도 정장 입지 말고 딴 딴 거 입어야지 헤비 발리스틱 베스트 백화점 털래요? 백화점 아 백화점 좋죠 백화점 좋은거 같습니다 백화점엔 또 이쁘장은 언니들 많잖아 그게 목표구나 요거 무기는 어디서 사요? 무기 인벤토리 보면 있네 AK 쓰레기라고? 알았어 이거 쓸게 백화점cin 백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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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바이 바이 아 아이디 뭐예요? 제가 진출 드릴게요 저.. 네.. 아이엠으로 써주세요 스카이프에 써주시면은 바로 해드릴게요 마스크 빛나는 마스크가 뭐였지? 아 이거 빛나는 마스크인데 오케이 기다기다 이렇게 개같은 놈들 스팀그룹에 들어가야지 풀 수 있네 이거는 별게 다 있네 신슈 눌렀어요 나 토니 해야지 토니 신슈 받으셨어요? 네 방금 받았어요 어 이거다 아직 조금 남아서 아직 조금 남았다고요? 네 왜 낫스 아 베일러블이야 눈에서 빛나는 것 봐 전기애굴이다 하하하하 머리로 부딪히면 죽겠는데 그냥 아 캐시템이에요? 하케장 클라스 멋있다 내 해골같은거 너는 왜 호랑이야 한 5분정도 걸릴 것 같은데 5분요? 5분만에 깔끔하게 끝나는거 있나요? 라마님 5분만에요? 5분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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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내려면은 폭탄 스킬같은게 필요해서 아하 빠른거 한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빠른거 한번 더 할까요? 빠르게 한판 가죠 그러면 네 그래요 그러면은 네 넉넉하게 시간 보내시는거 보다 어 이분은 여장가다 캐릭터가 네 저것도 돈이에요 저거 살짝 그 느낌이었는데 아아 여자할라면 돈해야돼 땅콩 그건데 땅콩이요 이 사람 누구지? 이 누구 따라오신거지? 쌍구 쌍구 내친구인가? 내친구인가? 어디 보자 아닌데 제친구도 아니에요 어 저였습니다 아 저희쪽 시청자였나보네요 아까 나가신분만 안됐네 근데 이분 레벨 좀 높은거에요 이분은 2다 183인데 근데 나는 아직 나가라고 한건 아니었는데 아니 왜 레디를 안해 레디 유 마더 그냥 나가게 될거다 라고 말을 했는데 나가셔버려서 아 좀 보자 좀 급해다 바로 G 눌러요 아니 뭐 이거는 굳이 스텔스 할 수 있는 분이 없잖아요 아니 우리 근데 딱봐도 존나 우리 백화점 펄러왔어요 하는 장비팬들인데 근데 장비를 마스크를 안쓰면 좀 덜티나지않나? 가자 우와 호랑이 얘들 물음표 물음표한다 이게 다운 앉아 여기도 아마 금고같은게 있을거에요 금고같은거 터시면 되요 오케이 오케이 아마 위층에 있을겁니다 어 여기여기 현금지급기 있네 ATM 이거 털어야지 뭐야 이거 언니야 아저씨야 어 어 어 어피스벌 아좋아요 근데 스타킴이 망사가 아니므로 탈락 어 23,000원 벌었다 누우셨대 어허 어허 안됩니다 메로가 여깄다 2층에 어디 2층에 있어 간다 누워 여기 계셔 지금 2층이 아니라고 1층 아냐 형 2층 2층 그냥 1층에서 올라왔지 나 지금 위에 올라와있는데 어딨다는거야 뭐 라로트 잘 찾아봐 난 돈 털러가라니까 바빠 바빠 어디에 있어 어 맞네 어 나 드릴 썼다 좋아 개빨리묻고 어 좋아 어 예 태세배란 좋구요 어 예스 어 미용실인가 봐 미용실 그니까 여기는 정확히는 5만 달러어치를 좀 다 부시면 돼요 아 부순다구요? 네 창문을 뭐 부순다거나 아 아 호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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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부수면 되겠네 어떤거야? 여기 도자기 많은데? 나 한 100만원어치 지금 부순거 같애 ㅋㅋㅋㅋㅋ 네 애들 이제 와요 넵 비싸보인다 이게 그게 뭐지? 유리같은거 다 부수면은 도전반에 깨는게 있거든요 아 유리? 네 유리 깨자 도망가지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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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멈췄나봐 도망가지마요 도망가지마요 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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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두 번째!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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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시빌리언스 실드! 어이야! 잠깐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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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어디 어디! 어 똑똑하다! 그럼 못 때리나? 아니 잘 때려. 잘 때려? 아 지금 주먹으로 칠라 했다가 큰일 날 뻔했다. 죽을 뻔했네 바로. 일단 유리 깨자 매력아 우리. 어! 나 잘못 들어줬다. 어머어머. 피가 좀 많이 따랐는데? 나 가방으로 때리네. 가방으로. 어! 어! 쓰나 있어요. 조심하세요. 쓰나? 특수 한번 딱 오면. 어어! 어! 매워! 매워! 어! 체력 쫙 달거든요? 어! 저기다. 나 봤다. 나 레이저 포인트 봤다. 어! 맞네! 맞네! 위쪽에 있네. 위쪽에. 오! 나 죽을 뻔. 잡았어요. 잡았어요? 아 오케이. 또 올 수도 있잖아요. 네. 조심해야겠네. 그... 특수 애들은 F 누르면은 표식이 떠요. 지금 난이도가 낮아서 딱히 쓰나말고는 잘 안나오는데 나중에 막 방패되는 애들도 막 나와가지고. 안녕하세요. 고마워요. 깨버려. 깨버려. 헬기. 헬기. 님들 위에 헬기. 왔어? 헬기 왔어. 버디 어디로 가야되지 그러면? 아! 보인다 보인다. 오네요. 왔네. 왔네. 왔어. 유리는 다 먹겠다. 튀자! 이제 도망갈 수 있대. 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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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긴가봐. 안전지대 여긴가봐. 여긴가봐. 어! 스나이퍼 어딨지? 어! 내가 잡았어. 오케이 오케이. 아! 갑시다. 나 이번판에 살생은 안 한 것 같은데 거의? 금방 끝나요. 이번판은. 오케이 오케이. 아! 그래도 이걸로 나셨구나.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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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둘 명 둘 명 둘 명. 어! 웰림팀 못 오세요. 응?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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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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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 어! 누웠다! 누웠어요 저. 오케이. 오케이. 아! 누워. 일어나자마자 바로 타락되네. 탈출되네. 아! 좋았어. 아! 돈 많이 벌린다. 소위. 자! 어떻게 다 되셨나요? 파이어 앤 글라스? 렉 뮤직 포 블라스. 설 하얀쓰. 설 하얀쓰. 2만원. 어헝. 스파세이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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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레벨. 좋아. 카드 찍자. 나는 무조건 지명. 아 네. 남자는 중앙 아니겠습니까? 응? 그래서 피 봤어. 난 이미. 아! 소리매. 오! 4만원이야. 4만원. 뭐요? 뭐가요? 저 이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초대해줄게요. 잠시만. 야. 드디어 하게 되는군. 일단 2분부터. 바이바이. 어. 바이바이 시키고. 아. 저 때문에 나가게 되시는건가. 이름이. 키키키키키키키. AK 라이플. 그러면 진짜 은행을 한번 털죠. 키노아. 아. 그렇죠. 은행 한번 해야죠. 강도 시뮬레이션. 여기 있다. 카노이 아니었구나. 커뮤니티를 한번 들어가봐요. 잠시만요. 정말. 이건가? 메로가 이런게임 너 좋아했어? 뭐? 너 이런게임 좋아했어? 아니 왜? 그냥. 혹시나 해서. 커뮤니티 들어간다니까? 커뮤니티? 뭔조냐 형. 어. 잠깐만. 이거 키노 같나? 암어백. ECM 잼모. ECM 잼모.